안녕하세요 아침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빌로니아의 누부갓네살 왕은 여호와 김의 아들인 여호와 김 대신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아를 유다왕으로 세웠다 그러나 왕과 그의 신아들과 모든 백성들은 내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시드기아 왕은 셀리메아의 아들 여후갈과 마세아의 아들인 제사장 스바니아를 나에게 보내 그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때는 아직 갇히지 않았으므로 백성들 가운데 자유롭게 다니고 있었다 한편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바빌로니아군은 바로의 군대가 이집트 국경을 넘어서 오고 있다는 말을 듣고 이집트군과 맞서 싸우기 위해 예수살렘을 떠났다 그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를 보내 나에게 묻게 한 유다왕에게 가서 말하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오는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이집트로 돌아갈 것이며 바빌로니아군이 다시 와서 이성을 공격하여 점령하여 불사를 것이다 너희는 자신을 속이고 바빌로니아군이 너희를 아주 떠났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들은 떠나지 않을 것이다 만일 너희가 바빌로니아의 전 군대를 무찔러 그들에게 살아남은 자가 천막 안에 누워있는 부상자밖에 없을지라도 그들이 일어나서 이성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바빌로니아군은 바로의 군대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철수하였다 그래서 나는 우리 집안의 재산 중에 나에게 돌아올 몫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베냐민 땅으로 향하였다 내가 베냐민 문에 이르렀을 때 하나냐의 손자이며 셀레미아의 아들인 문지기 대장 이리아라는 한자가 나를 붙잡아 네가 바빌로니아 사람들에게 넘어가려고 하는구나 하였다 그때 내가 그렇지 않소 나는 바빌로니아 사람들에게 넘어가려는 것이 아니오 하고 하였으나 이리아는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를 잡아 대신들에게 끌고 갔다 대신들은 나에게 마구 화를 내면서 나를 때리고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라고 지시했는데 이 집은 감옥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내가 지하 감방에 갇힌 지 여러 날이 지난 후에 시드기아 왕이 사람을 보내 나를 이끌어내고 왕궁으로 불러 여호와께 받은 말씀이 있느냐고 조용히 물었다 그래서 나는 있다고 대답하여 왕은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고 덧붙였다 그러고서 나는 다시 시드기아 왕에게 말하였다 내가 왕의 신하들과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나를 감옥에 가두셨습니까 바빌로니아 왕이 왕과 이 땅을 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한 왕의 예언자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내주 왕이시여 제발 부탁합니다 나를 서기관 요나단 집에 있는 감옥으로 돌려보내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거기서 죽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자 시드기아 왕은 나를 지하 감옥에 돌려보내지 말고 궁중 감옥에 두어 빵집 거리에서 매일 빵 한 개씩을 갖다주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나는 성 안에 빵이 다 떨어질 때까지 그 빵을 얻어먹고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바빌로니아 군대에게 포위되어 있다가 이집트의 바로 군대가 오니까 거기 싸우러 갔다가요 그러니까 이제 좀 괜찮아졌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바로의 군대가 돌아갈 것이고 바빌로니아 군대가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점령할 거라고 얘기를 하셨고 이제 예루살렘은 그 이야기를 전달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 몇 가지는 우리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마치 영원히 살 것 같이 생각하면서도 우리의 시선은 그 순간을 보고 삽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의 군대가 갔으니까 바빌로니아 군대가 떠나갔으니까 이제 괜찮지 않을까라고 지금 이 순간을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순간을 보고 우리는 그것이 마치 오래 그렇게 계속 진행될 거라고 계속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시점을 보면서 그 시점을 보고 영원을 생각합니다 근데 그 생각은 언제나 틀리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지금 이 시점이 영원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인간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보는 그 시점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빌로니아 군대는 다시 돌아올 거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멸망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시점은 우리가 보는 시점을 넘어서서 진짜 영원을 보시는 또 영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지금 이 시점을 보고 있지만 우리의 생각이 이 시점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시점을 넘어선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보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삶 속에 지금 이 시점에 굉장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좋은 일만이 계속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시점이 내가 보고 있는 시점이 굉장히 어렵고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역시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의 핵심은 내가 보는 게 영원하지 않아 이거는 언젠가 변할 거야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나의 시선과 계획과 나의 생각보를 넘어서서 주권자 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 순간의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이 저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겠죠 그런데 그 일이 그 상황이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놓치지 않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기도라는 것도 같은 과정이거든요 나의 보이는 것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선포이자 과정입니다 그 과정과 그것도 누리지 않는 누리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그 시선과 상황을 넘어서서 계획하시고 신실하게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저희 삶 속에도 같이 같은 방식으로 일하시잖아요 우리 역시 부족하고 온전치 못해서 내가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 진짜 영원하신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저희가 신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은 이 순간의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 영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저희가 기도의 과정 속에 또 발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